신쩍! 베트남에 있는 시장자분들 그리고 미라큰 분들 둘, 셋, 첫번째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마이걸의 효정, 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근황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팬분들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요즘에는 또 저희가 온라인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온라인 콘서트 연습과 또 멤버들 개인적으로도 활동이 있어서 저같은 경우는 겟립뷰티라는 그곳의 코너인 쇼라 벨림씨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승희도 뭐 하잖아요? 네 저는.. 아 맞습니다. 축구야구말구라는 프로그램으로 생활 속의 스포츠 고수분들을 만나서 경기를 펼치는 프로그램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같이 출연하셨던 맛있는 드라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어.. 저는 저희보다 전을 더 잘 만드셨어요. 약간 충격먹었어요. 거의 20년 전통 전에 만드셨어요. 진짜 맞아요. 저는.. 네? 그 팀이.. 그 팀이.. 그.. 찐땅빈씨랑 디윤이.. 찐땅빈씨와 디윤이 언니가 한 팀이었는데 진짜 저희가 만든 전보다 언니랑 오빠가 만든 전이 훨씬 더 경력자의 전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은 약간.. 뭐지.. 반성 좀 하자..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창피하면서 많이 놀랬던 그런 쇼크가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한국 연예인분들 멤버들 같이 함께 하셨는데 처음에 베트남 연예인분들이 같이 출연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다 하시거든요. 일단 베트남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나라도 너무 예쁘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의 프로필을 사실 전에 받았었거든요. 그쵸. 근데 굉장히 엄청 멋진 이력을 가지신 선배님들이셔가지고 굉장히 같이 하는 거에 좀 설레였었는데 같이 보니까 진짜 재미도 있으시고 센스도 많으시고 그리고 되게 저희 둘을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한국하고 베트남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이번 드라마, 맛있는 드라마 여행에서 특별한 점은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두 나라가 함께 교류를 하고 직접 와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드라마 촬영지에 직접 가서 느끼고 먹어보고 경험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색적이고 되게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간접적으로 경험을 시켜드리기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찍는 저희들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저희를 통해서 너무 재밌는 촬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촬영할 때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는지 요것도 궁금해하시거든요. 사실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진짜 대화도 너무 잘 통했고 정말 신기했어요. 대화가 잘 통한다는 점이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약간 좋아하는 그런 게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계속 사진도 찍고 서로 찍어주고 여기 이런 드라마에 나왔던 때다 이러면서 서로 설명해줘서 하는데 되게 뭔가 친구 같았어요. 전혀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키워드로 표현하자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실까요? 키워드! 저는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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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진 곳에서 같이 웃으면서 그런 추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한 힐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고 그리고 또 베트남 연예인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같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조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는 재미가 힐링에 속하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힐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즐거움인데 이게 보는 눈도 즐겁고 같이 나온 게스트들의 조합도 너무 즐겁고 그리고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모습도 너무 즐겁고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 소리도 너무 즐겁고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베트남에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갔을 때 프로그램에 촬영을 하신다면 어떤 베트남 요리를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디저트가 너무너무 맛있겠더라고요 쬐라는 디저트가 있는데 약간 팥이랑 젤리랑 이런 걸 같이 넣어서 먹는 것 같아요 약간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 디저트에 빠진 만큼 꼭 디저트 투어를 함께 돌아다니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베트남 전통 음식들을 한번 보고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꼭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음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근데 보니까 그때 우리가 전을 부칠 때도 그렇고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전이랑 비슷한 이름에 뭐가 있었는지 사실은 언니가 했었어요 언니가 이거랑 베트남의 이 음식이랑 되게 비슷해 라고 했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 뭔가 많이 다르지 않고 많이 비슷한 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찐단빈 오빠랑 비윤이 언니가 매운 것도 너무 잘 드시네요 맞아 되게 신기하고 잘 썼어요 약간 베트남의 매운 요리를 대표하는 요리가 있다면 그런 요리의 냅기를 저희가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오마이걸의 다양하고 뭔가 개개인별로도 매력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들끼리 다 같이 또 어떤 음악과 어떤 무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우리 미라클 랭에서 희망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꼭 우리 온라인 콘서트에서도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마이걸 또 컴백하고 이 아픈 세상이 얼른 낫게 되면 베트남에 가서 직접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면 핸드업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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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업 라인